조금 서둘러서 8시쯤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자동차 보험 야간 진료 얘기를 할 거에요 별로 할 말이 많진 않아 가지고 이번 영상은 좀 짧을 것 같아요 이게 야간 진료 뿐만 아니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명절 이럴 때도 다 마찬가지이긴 한데 예전에는 야간 진료 그러니까 평일 6시 이후에 치료를 받을 때 그때 다른 데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그 공제 조합들 화물 택시 버스 렌트카 이런 공제회들 그런 공제 조합 같은 보험사에 가입돼 있는 가해자에 의한 교통사고 치료 자동차 보험 적용은 조금 곤란한 적이 있었어요 이 공제 조합들은 6시만 넘으면 그 담당자들이 전부 다 퇴근해 버려 그리고 6시에 담당자들만 퇴근하는 게 아니라 콜센터도 퇴근해 버려요 그러니까 뭐 사고 나셔가지고 퇴근하고 치료 받으려고 나오셔가지고 병함을 갖고 오시던지 아니면 사고 접수번호가 찍혀있는 핸드폰 문자를 갖고 오시던지 간에 뭐 들고 오셔도 치료를 해드릴 수가 없어 이게 왜냐하면 교통사고 조회가 안되니까 이게 무슨 보험인지 알 수도 없고 일단 사고가 났는지 안 났는지 조차도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번호 들고 왔다고 되는게 아니라 조회를 해봐야 되는 건데 그래서 병원 가가지고 치료를 받으려고 하면은 어 이거 자동차 보험 지금 접수가 안되니까 그러니까 내 돈 내고서 치료를 받으래 저래도 얘기했지만 자동차 보험 치료를 내 돈 내가 주고 일반으로 그냥 받으려면은 그냥 핫팩 하나 대고 있어도 한 2만원씩 나오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 비싼 치료를 받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고 뭐 나중에 보험사에다 돌려받든지 말든지 그러래 어 그래가지고 이거 뭐 어떻게 되나 싶어 가지고서 그냥 돌아 나온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뭐 꽤 많았어요 옛날에 특히 천안에 있는 2차 병원 그 중에서도 이제 천안에서 좀 유명한 데가 있거든 그 외과 쪽인데 입원을 잘 받아주는 걸로 유명한 병원이 있어요 그런 데서는 아니 어쨌건 입원을 잘 받아주고 말고 간에 그 자동차 보험 그 자체가 조회가 안되기 때문에 토요일이나 뭐 야간진료나 이런 때 오는 환자들은 그냥 무조건 다 안돼 그냥 접수를 안 받아줘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언제부턴가 그 공제회들이 콜센터를 돌리기 시작했어요 중간에 담당자 한 명한테 내가 물어봤어 그랬더니 아니래 자기들은 옛날부터 계속 콜센터를 유지하고 있었대 에... 아닌데? 아니 물론 콜센터가 있긴 했지 근데 6시만 되면 칼퇴을 했었잖아 그래가지고서 야간진료에 오거나 공휴일에 진료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참 곤란했었거든 다 알잖아 아니 옛날엔 안 그랬었느냐 그렇게 했더니 아니 아니래 자기들 다 했대 뭐 적어도 4년 전부터 다 해고 있었대 4년 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4년 전은 무슨... 설마 그 콜센터 직원 한 명이 개인 일탈을 해가지고 하필이면 내가 전화를 할 때마다 야간만 되면은 몰래 도망가가지고 뭐 그랬다는 건 아니겠지 설마 뭐 그랬을 일은 없잖아요 하여튼 이젠 돼요 일반 보험사건 공제조합인건 간에 이젠 야간에 오시거나 토요일날 오셔도 콜센터에 전화하면은 그럼 지불 분용서를 보내줘요 그러니까 교통사고를 다루는 양방 한방 치과 어디든지 간에 이제 공제조합이라고 할지라도 아무 때나 갈 수 있는 거죠 예전에는 이게 안 됐기 때문에 공제조합 사고 때 첫 번째 방문을 야간에 할 때는 팁이 있다고 했었어요 그 내가 저녁에 갈 것 같아 그러면은 미리 공제조합에 얘기해 가지고 내가 어디 어디 갈 테니까 거기다가 패스를 미리 보내놔라 그러면은 뭐 저녁에 오시면 웬만하면은 그 교통사고 치료 많이 하는 그런 한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웬만한 보험사에는 그 명단이나 팩스 번호가 다 있어요 저만 해도 지금까지 뭐 보험사랑 연락을 할 때 팩스 보내라 뭐 그런 얘기를 할 때 팩스 번호는 이런 얘기 안해요 그냥 다 있으니까 거기에는 그러니까 웬만한 보험사에다가 얘기해 가지고서 뭐 나 저 천안아저씨 한의원 가려고 하는데 거기다가 팩스 보내놔 그러면은 웬만하면 다 알고 있으니까 다 보냈단 말이지 서류를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영상을 하나 만든 거예요 안녕하세요 한의원입니다 저희 한의원은 평일 즉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야간 진료를 하고 있으며 자동차 보험도 역시 정상적으로 치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사의 종류에 무관하게 모든 공제조합 역시 정상적으로 접수가 가능하므로 별다른 과정이나 서류가 필요 없으니 사고 접수 번호만 알고 계시면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진료는 저녁 9시까지이므로 치료 시간을 감안하여 저녁 8시 반에는 야간 진료 접수를 마감합니다 단 토요일은 야간 진료가 없이 오후 3시 30분에 접수를 마감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첫 방문이시라면 특히 교통사고 진료는 일반 보험 치료에 비해서 교통사고 경위나 기존 질환에 대한 병력 청취 등이 필요할 수 있어 비교적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으니 조금 서둘러서 8시쯤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유튜브를 우리 한의원 광고나 홍보를 하려고 쓰진 않아요 이거 제목부터가 천안아저씨잖아요 원래 천란에서 내가 잘 알고 있는 추천할 만한 술집 그런 데 소개시키고 그런 것도 하려고 했었는 건데 그리고 이거를 정치적인 경향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인터넷은 실명제를 해가지고 글을 쓰거나 하는 것들이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쪽이라서 그래서 어딘가 이게 어디 한의원인지 아니면 이 사람의 이름이 뭔지 이걸 알아볼 수 있는 흔적은 남겨놨어요 하지만 뭐 한의원 광고하려고 유튜브 영상을 사용하진 않아요 광고는 이제 막 신규 졸업한 원장님들이 많이 하겠지 나야 단골한 자가 있지만 그 원장님들은 단골이 없는데 그냥 홍보도 좀 하고 그래야지 그래도 일단은 사업이니까 그래도 뭔가 좀 원내 홍보 정도는 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영상을 만들어놨던 거예요 이게 사고를 좀 많이 당해본 분들이거나 관련 업종에서 있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알아요 초진 진료를 야간에 받으면 공제조합 쪽은 이거를 보장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든 낮에 뭘 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 그러면 오늘 진료 못 받아가면 물론 돈을 내면 되긴 하지 그 화폐 하나 하고서 2만원씩 내고 이러면 되긴 하는데 근데 정상적인 자동차 보험 혜택을 받을 수는 없다는 건 아니까 그래가지고 미루고 그렇단 말이에요 아는 분들은 그래서 아 그럴 필요 없이 공제조합에 사고를 당하신 분들도 그래도 야간에 별 문제 없이 오셔도 된다라는 의미에서 그래서 간단한 홍보 영상을 만든 거예요 아마 이거 홍보를 할 때는 모자이크 처리하고 이런 것들 다 삭제하고 상호 나오게 하고 그렇게 하겠지 그래서 오늘 영상은 끝